여기는 신림역에서 가까운 딱 봐도 신축구 넓은 원룸이에요 줄자를 못 갖고 온 게 아쉽네요 아마 이거 얼마나 들려나 한 6,7m 될 것 같아요 한 6m 정도 들려나 요 창문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천에 칠십이에요 천에 칠십인데 웬만한 1.5룸보다 크고 지은지 1년 2년 그 정도 2년차 됐려나 아무튼 신축 첫 입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룸 중에서 아주 넓은 원룸이에요 벽걸이 에어컨 사이즈를 보면 알겠죠 일반 원룸하고 차이를 벽걸이 에어컨이 한 요거 하나 있으면 한 4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사이즈로 보입니다 아주 큰 그래서 요런거 이제 허위로 한 500에서 한 요렇게 광고하죠 택도 없습니다 아 지금 천에 칠십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작은 게 천에 육십오 조금 더 작은 게 천에 육십 요렇게 또 있는데 지금은 없고 먹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세로 나와요 여기가 좀 가까워요 이건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세로 된다고요 다시 한 번씩 둘 다 아시죠 하나에 한 번 더 작은 게 날 사이즈로 쌓인ek 다시 한 번 더 농정입니다 전체은 지금 됐고 이 Gemma님의 신축елен